그런데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이 비단 대구뿐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고금리로 인해서 전세의 매매지수가 함께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안되는 함정이 있는 지역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인허가량이 줄어서 고금리 영향을 받아 가격이 조정된 지금부터 매수기회인 곳도 있죠. 2021년 당시에 아파트 입주물량 그래프를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2년 후에 아파트 입주물량이 적어집니다. 아 그러면 지금 전세 끼고 사서 2년 후에 팔면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그래프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2년 후인 2023년이 되니까 막상 입주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2년 만에 갑자기 많아져서 전세도 안 나가고 팔리지도 않고 가격은 하락합니다. 뭘 잘못한 걸까요? 아파트나 주택을 투자할 때 입주물량 분석의 중요성은 많은 분께서 알고 있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에 비해서 공급량의 변화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공급량의 대표격인 아파트 입주물량 분석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서 사설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빨간 수요선보다 공급량이 많으면 하락이 나왔죠. 비슷하거나 적으면 가격이 상승하죠. 간단하지만 정확도가 높은 분석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입주물량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질지 늘어날지 신경을 미리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입주물량을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충청남도의 아파트 입주물량이에요. 2021년 1월에 조사한 것이고요. 각 연마다 아파트 입주물량을 이런 회색 막대로 표시했고 가로로 된 빨간 선은요. 적당한 입주물량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선을 넘어가서 입주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실제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많은 물량이 나와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했죠. 자 그럼 현재 2021년 1월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당시 입주물량표를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충남은요. 내 관심지역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기 전에 미래의 입주물량을 살펴보니까 내년인 22년과 내후년인 2023년에 예정된 입주물량이 기준성과 큰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2024년에는 거의 없어 보이네요. 그렇다면 가격이 당연히 하락은 안 할 것 같고요. 안전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매입을 합니다. 입주물량표를 보면 잘못한 게 없죠. 이건 같은 충남아파트 입주물량을요. 2023년 2월에 조사한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앞장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디가 많이 바뀌었죠? 이 부분이죠. 자 2년 전에 조사했을 때는 22, 23, 24년도에 입주물량이 적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엄청나게 많은 수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입주물량이 2년 만에 갑자기 뻥튀기가 됐는데요. 21년에 샀다가 전세 한 바퀴 돌리고 2년 후에 팔려고 보니까 입주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원하는 값에 팔 수가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여기서 팔려면 헐값에 팔던가 억지로 한 바퀴를 더 돌려야 하죠. 입주물량표를 너무 믿었다가 투자 실패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2021년 1월에 조사한 광주광역시의 아파트 연도별 입주물량이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여긴데 2023년, 2024년에 적은 입주물량이 예정되어 있죠. 충남과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에서 이 입주물량표에 의존해 2년 후에 매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충분히 매입할 수 있겠죠. 2023년 3월에 조사한 광주광역시의 입주물량표입니다. 현재 시점이 여기고 2023년, 2024년에 2년 전에 조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지 않은 입주물량이 나왔어요. 결국 여기서는 입주물량표를 2년 전에 믿었던 것이 안전한 투자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렇다면 21년도 입주물량표와 23년도 입주물량표가 이렇게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입주 이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셔야 그 의문이 풀리실 건데요. 주택이 입주 단계까지 오기 위해서는요. 크게 인허가, 착공, 중공의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입주물량은요. 대부분 착공 후 분양 단계에서 집계가 되는데요. 인허가 물량이 많다면 결국 착공이 많아지고 착공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입주물량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주택공급 측면에서 인허가가 가장 선행되는 공식 통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입주까지요.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것을 보면요. 사설 홈페이지에서 아직 반영되지 않은 입주물량의 변화를요. 누구보다 더 빠르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요? 자,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국가 승인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서 띄워보면요. 원본 데이터라서 이 해석이 쉽지가 않죠. 약간의 가공을 통해서 인허가 물량이 많고 적음을 지역별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표를 보면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인허가 건수, 착공 건수, 그리고 인허가 대비 착공이 몇 퍼센트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전체 인허가 중에서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제 가격을 움직이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형평형대 이상 주택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대구 인허가를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좀 많아 보이죠. 그리고 착공은 2019, 20, 21년도에 많아 보이네요. 지역별로 각자 다른 기준점을 적용해서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를 입주 물량보다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총주택 인허가를요.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대구의 2022년 한 해 동안 인허가 물량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요. 인허가로부터 3년 후인 2025년에 입주 물량이 기준선보다 적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입주 물량 표만 보면요. 충남 사례와 마찬가지로 2025년에 상승으로 돌아가겠구나 이 생각을 잘못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허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심하라고 경고등을 켜줬는데 안 보고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인허가 상승은요. 1번 경고등이 켜진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허가만 봤고요. 건설사 사정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착공에 들어가지 않는 물량도 이렇게 있어요. 미착공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추후에 취소되는 예도 있지만요. 사정이 좋아졌을 때 이런 것들을 계속 모아서 한꺼번에 착공에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인허가가 적은 상태에서도 미착공 물량이 이렇게 많다면요. 갑작스럽게 입주 물량이 증가되죠. 대구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미착공 물량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컨대 2017년 기준으로 31,378호 인허가를 많이 받았는데 착공 그러니까 공사 시작한 것은 12,000호 정도밖에 안 돼요. 40%만 착공에 들어간 거죠. 무려 18,896호나 되는 수가 대기 상태입니다. 공사를 시작 안 하고요. 출발선에 기름을 다 채우고 정비가 끝난 이런 경주용 차들이요. 시동 걸고 엑셀만 안 밟고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차들이 18,000호가 넘어요. 부릉부릉 하고 있다가 특정 신호만 보면 바로 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죠. 인허가가 늘어난 것이 1차 경고 신호였고요. 미착공 물량이 늘어난 것이 2차 경고 신호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공사를 안 하고 미뤄뒀던 이 미착공 물량과 2019년, 20년에 인허가 물량이 합쳐져서 2019, 21년까지요. 많은 착공으로 나타납니다. 착공이 많아진다는 것은 공사를 많이 했으니까 과도한 입주 물량에 대한 3차 경고 등 즉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통계청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내준 거예요. 대구는 3번에 걸쳐서 신호를 보내줬는데 눈치 못 채우고 매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2019년부터 21년까지 많았던 이 착공 물량은요. 이게 아파트 입주 물량표인데요. 공사 기간을 거쳐서 22, 23, 24년도에 많은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 많은 입주 물량이 터졌고요. 들어갔던 많은 분들이 손해를 입었죠. 인허가, 미착공, 착공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셨다면 입주 물량이 이렇게 늘어날 것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2021년 6월과 대구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던 2022년 8월에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입주 물량뿐 아니라 인허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직 진입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공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현재는 많은 후회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요. 대구 입주 물량은 2025년, 26년에 많이 줄어드는 걸로 나옵니다. 많은 물량이 있었고 고금리 영향 때문에 가격이 크게 하락했죠. 대구 아파트에서. 여기서 분양권을 매입하고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2025년, 혹은 26년에 팔면 수익이 크다고 생각하기 딱 좋아요. 과연 그럴까요? 인허가 착공 물량을 모른다면요. 또 속을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대구의 총주택 인허가 건수입니다.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요. 28,135호에요. 통계 집계 이후에요. 16년 동안 세 번째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아직 입주 물량에 이 물량이 잡히지 않아서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오해하기 정말 좋은 시기에요. 1차 경고등이 또 켜졌는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설 홈페이지에서 대구 물량을 찾아보면 25, 26년에 현저하게 낮아진 입주 물량을 볼 수 있죠. 이것만 믿고 지금 대구에 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대 세 번째 인허가 물량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아직 착공 분양하지 않아서 통계에 안 잡혔을 뿐이에요. 전국민 누구나 보라고 만든 통계청 자료인데 보기 어려워서 잘 안 봅니다. 입주 물량 그래프만 보고 지금 대구에 진입하려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아직은 일러요. 추가 인허가와 착공 물량에 관심을 두고 천천히 진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이요. 비단 대구뿐만이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고금리로 인해서 전세의 매매지수가 전국적으로 함께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되는 함정이 있는 지역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인허가량이 줄어서 고금리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조정된 지금부터 매수 기회인 곳도 있어요. 제 하루 특강에서는요. 전국 지역별로 각각 최신 인허가 수와 기준선을 살펴봅니다. 그렇게 1차 경고 등을 살펴보고요. 이런 착공 건수를 지역별로 봐서 3차 경고 등을 또 분석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대비 착공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을 합니다. 인허가 받고 사정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미착공 건수를요. 이렇게 수치화해서 숨어있는 2차 경고 등까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총 인허가 중 전용 60제곱미터를 초과한 건수도 따로 살펴보고요. 이를 통해서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 2025년 물량이요. 얼마나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지역별로 가상 입주표를 그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오른쪽에 빨간 신호등이 보이시죠? 이 요인들을 종합해서 지금 들어가면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언제쯤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지 그리고 분기별 입주 물량을 통해서 언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지까지도 알려드립니다. 반대로 지금은 고금리에 눌려서 안보이지만 유망한 지역들도 있어요. 초록색 불이죠. 언제 매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지까지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인구밀도가 낮고 넓게 퍼져있는 광역시가 아닌 도지역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인허가가 어느 시군에서 많이 나온 건지도 판단해드립니다. 좁혀드리는 거죠. 이 수업을 들으시면요.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의 지역들이 어떻게 변하고 이로 인해서 위험해지는 지역은 사전에 피하거나 탈출할 수 있고요. 유망한 지역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하세요.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딱 3시간만 내시면 돼요. 14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내 집 마련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